엥? 그런 애니? 아뇨. 애 있어? 아뇨. 따라가자. 설레인데? 아, 그럼. 본격 수는사 수는사. 수는사요? 어. 머리 감고. 수는사. 네. 저희 수는사. 뭐 만약에 여자라면 타고 싶어 엑스코에 책을 내거나. 남의 연. 개나 팬들에게 응용히 특별 엑스코에 파트 달사해주세요. 친구가 어떤 말을 하면 진짜 가장 화가 났을 거 같아요. 아, 이 자식아. 아, 이 자식아. 쎄쎄 끝났어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쎄쎄님은 라이크 한 거.